셋, 넷, 다섯, 여섯, 가벼워,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된다고? 50개가 돼? 또 어디? 자, 응원하셨다는 해주십니다 자, 오늘 랭킹닷컴벨 제 1회 온라인 풀업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분 정도 지원해주셨고요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훑어봤고 그 중에 몇 분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거기서 1등 하신 분들한테는 랭킹닷컴에서 오렌지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 3만원 내면 오렌지 멤버십이 되는데 혜택은 3% 추가 혜택 최대 6% 적립도 되고요 4만원 상품 웰컴 기프트 직속 배송되고요 신제품 패키지 연 2회 증정 오렌지 멤버십 전용 할인가까지 이야, 이거 굉장한 혜택이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못 참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닭감사 맨날 먹고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립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혜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1등 상품 베스트 닭감사 패키지 이거 부정차 미쳤습니다 이번에 1등 상품 이거 다 드립니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건 제가 진짜 많이 먹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닭감사에 진짜 부드러워서 제가 이거 하루에 한 4개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음! 되게 부드러워요 랭킹닷컴 랭킹닷컴 오렌지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기 코드 많이 입력해서 링크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짠! 근데 제가 이어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헤드셋 펑티머 느낌으로 랭킹닷컴 중1에 풀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여러분들 엄청 잘하는 거예요 야... 경각소소 야... 하부 쓰는 거... 지금 중1인데 지금 보시면은 요요요요요 하부 하부 강도 뭐예요? 하부 끝까지 여기 자극 들어오는 거 길이 끝 이야... 나중에 진짜 지기 나이가 된다 아, 정말 크게 될 친구입니다 근데 가동 범위가 일단 미쳤다 이번에는 중3 프럽입니다 중3 야... 야... 오, 왜 이렇게 많이 해? 중3이에요, 여러분들? 12 12? 13 조금만 조금만 해주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0개 채우자, 20개 채우세요 그룹씨 2개만 더 하자 와... 20개에서 안 멈춘다고? 보통 20세... 21 21?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와... 아, 이거 끝까지 하는 거 아니야, 끝까지 하는 거 진짜 안 왔어 진짜... 22의 이야기가... 야, 이거 코치가 잘한다 22 야, 코치 친구가 잘한다 이야... 23 이야... 야, 근데 진짜 잘한다 끝까지 이거의 숨은 주역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진짜 이 뒤에서 할 수 있다 역시 이 보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드하스 앰플업 21, 야, 새끼들 뭐야 21, 야, 고1이야, 고1 30개 했어, 30개 했어 몇 개 해서 30개 했어 30개 했어 우와... 고1이에요, 고1 여러분들 야, UDT 지원하자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 이제 티목이 보이네 이제 대학생 프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프럽 아니, 이거는... 뭐야 정자세라고 지도했는데 뭐야, 너 아, 맨날 야, 엄청 많이 가는데? 또 가방... 중량 프럽이에요, 심지어 끝까지, 끝까지 우와... 아... 어디 가? 네 팀 버려! 네 팀 버려! 중학교 1학년, 중3, 고1, 대학생까지 봤고요 자, 이제... 군대죠! 자, 육군사관학교의 텃걸이 왕이라고 합니다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벼운,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군무개, 군무하나 야아아아아아아아악 30!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우와... 이게 육사인가? 마흔다섯? 저렇게 잘생기고 멋있으면 운동 열심히 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잘생기면 운동하면 안 되거든요 야아아아아아악 와, 근성이... 이게 된다고? 50개가 돼? 터로기? 아... 와... 괴물이다 근데 이 와중에 이 비율 뭐야? 육사에 공부도 잘하고 몸도 좋고 짧은 머리인데도 이렇게 잘 어울리고 아, 잘생겨서 탈락 턱꼬리 턱꼬리 100개인증 3대 600 치는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풀업 100개 도전 된다고 이게? 어, 3대 600 3대 600이랍니다 체중이 딱 많이 나가보여요 보통 지금 개수 많이 하시고 정자세 했던 분들은 다 체중이 되게 적게 나가고 슬림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풀업은 자기 체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 딱 봐도 지금 덩치가 엄청 큽니다 약간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잠깐, 잠깐, 타임, 타임, 타임 아니 풀업하는데 이건 왜 하는 거야 어? 풀업하는데 이거 지금 뭐야 3대 측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뼈부터 지금 파워리프터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편집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합성이죠? 아니, 이거 돌린 거 아니, 돌린 거라고? 아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 자 검거했죠? 야, 편집, 편집 진짜 걸렸습니다 아 걸렸어, 걸렸어 넷 넷 51개 풀업이라고 합니다 51개 51개 와 잠깐만, 일단 진짜 같아, 이번에 이거 지게 아니야? 야 하나 둘 셋 마음 아 자세가 여러분들 미쳤어요 끝까지 다 내려갔잖아 완전 정자세야 와 이렇게 51개를 했대요 와 끝까지 턱걸이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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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걸이 86개 이렇게 하는데 된다고? 이렇게 정자세로 하는데? 9 10 11 11 약간 치팅은 있긴 있어요 아 버티면서? 와 힘 아끼면서 하는 거? 아니, 아니 아무리 치팅 써도 86개를 어떻게 하냐고 1 5 4 5 아니 이렇게 해도 86개는 사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와 이렇게 이렇게 휴식을 취한다고? 지금 지금 3분이야 3분 30초 동안 매달려 있는 거야 3분 30초 동안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60개 했어요 지금 60개 아니 3 63 64 아니 4분 동안 매달려 있을 수 있어? 난 4분 동안 못 매달려 있을 거 같은데? 와 5분 5분 동안? 5분 동안? 와 85 76 76 76개 악력이 진짜 미친 거야 6분 동안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들걸? 85 와 86 86개의 프럽이었습니다 와 미쳤다 와 이거 인정 이거 진짜 힘들 거거든요 여러분들 최연수 참가자 최연수 참가자 최연수 참가자 최연수 참가자 최연수 참가자 11살이라고 합니다 11살 11살 여자아이래요 4 5 와 11살이 11살 11살 여자아이라고 합니다 때야 미래라고 아니 반동도 안 해 심지어 정자세야 11살이 몇 살이지? 몇 학년이지? 4학년이라고? 4학년 프럽이에요 여러분들 여자예요 그리고 여자예요 첫 번째 51개 프럽이고요 6군 4강학교 64 프럽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6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86개 하신 친구예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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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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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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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천천히 좀 볼게요 제가 이렇게 64 86 86 86 그래도 86이 넘어서 가장 많았습니다 86번에게 1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세히 얘기하시니까 두 번째로 많았던 국사품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상품보다 요거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요렇게 제가 레이팅 닷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associ지 아이attering 해당 Bee 느낌 agem 음 ек